장기풍의 몰래카메라 장기풍이에요 오늘 정말 너무너무 더운 날씨에요 덥시 37도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분들 얼마나 덥고 짜증나고 그럴까요 시민분들에게 잠깐이라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오늘의 몰래카메라는 뜬금없는 행복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기 죄송한데요 트럭 하나만 열어주시면 안될까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그 동그라미 위에 부분이요 그렇게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장기풍의 뜬금없는 행복 더우시죠? 더우시죠? 짜증나시죠? 아 오늘 더우시죠? 짜증나시죠? 이런 날 정말로 도와준 당신들에게 드리는 뜬금없는 행복입니다 자 제가 시원하게 부처 하나씩 드리고 여기서 이거 갖고 가시면 시원한 아메리카노로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쿠폰 교환 쿠폰이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? 그렇죠?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상 보는 국민들 행복하시라고 댄스 타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? 네 이제는 없는 거야 댄스 뜬금없는 행복 행복하세요 아세 이제는 없는 거야 행복한 순간이야 자!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아무튼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라고 대한민국 국민들 행복하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저기 보면서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!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